국가관리 식물 병해충으로 인해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경지 피해가 여의도 면적의 5배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농촌진흥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방제 대상 식물 병해충은 2,254건 발생해 1,376.5헥타르의 농작물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한 식물 병해충은 과수 화상병으로 2017년 55건에서 지난해 619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공적 방제 대상 병해충은 집계가 이루어지지만, 일반 방제 식물 병해충은 기초자료도 없는 상황이라며, 약재 연구 개발과 통합정보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